코오롱 스포렉스가 다양한 고객 만족 활동과 활발한 CFC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CFC로는 강습반명의 헤드, 슈콤마, 쿠론 등 자사 브랜드를 사용한 일명 프로그램 네이밍 활동을 들 수 있는데요. 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사 브랜드를 알릴 뿐 아니라 팝업스토어로 연결시켜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화보에도 헤드 등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몸은 브랜드의 신상 컬렉션을 등장시켜 홍보를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그룹의 수입차 딜러인 BMW, 골보, 아우디와도 연계하여 회원들에게는 자체로운 시즌 이벤트와 무료 AS를 제공하고 수입차 매장 고객들에게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무료로 인바디 측정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고객 만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 높고 우리 그룹 브랜드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 봄을 맞아 강습 프로그램도 더욱 충실하게 보강했는데요. 특히 2015년부터 초등학교 체육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어린이 수영교실은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 생존 수영에 초점을 맞추어 강습 내용에 변화를 주고 기초교육을 강습, 평가하는 수중운동능력평가제를 도입, 체계적으로 정확한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